제가 16년부터 19년까지 3년간 법사위에 있었는데요. 그때 입에 달고 산던 말이 안 걸리겠다는 겁니다. 정말 안 걸릴 것 같았습니다. 그래서 아마 우리 20대 의원 중에 출마를 하지 않으시는 표창원, 이철희 등등 법사위에서 출마 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. 그게 다 보면 월권 때문입니다.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사위는 따로 그날 회의 준비를 할 필요 없습니다. 신문에 헤드라인 나온 거 쭉 훑어보고 공격포인트 잡은 다음에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싸우고 또 각 장관들 나오면 그저 당리당리에 따라서 하루 종일 싸우라고 하면 그냥 소기에 역할을 다하고 언론에 자기 이름을 낳고 또 돌발 영상 이런 데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정말 법사위는 동안에 안 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내내 살았습니다. 지난주 화요일 19일 날 저희 더불어민당 20대 초선 의원 중에 뜻을 마음을 같이 하는 수요 모임이라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. 거기서 얘기하다가 민원국회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정말 일하고 싶다는 취지로 토론회를 한 번 열었습니다. 그때 제가 법사위 뿐만 아니고 예결위 또 정보위 운영위 또 각종 특위 다 거친 관계로 제가 발전을 맡았습니다.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. 단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국회입니다.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포켓국을 하나 들고 왔는데 이런 좋은 책이 있습니다. 헌법과 국회 관계법이라는 책자인데요. 여기 보면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다 나와 있거든요. 이거 아무도 안 들고 다니는데 이제 앞으로는 20일 때는 다들 들고 다니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제가 법사위에서 있었던 경험 바탕으로 또 아무래도 본인을 전문가하고 하니까 최대한 열과성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국회 만들 수 있도록 안전의 단장님 잘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. 국회는 일하는 국회가 되지 않는 걸까요? 도대체 무엇이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 무엇이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샅샅이 다 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국회가 시스템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21대 국회의 전반기 그것도 6월 국회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여야 요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모두가 다 지금 일이 하고 싶어 일이 하고 싶어 이렇게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찾아서 내어놓도록 하겠습니다. 그것이 여야 간에 잘 협상이 되어서 국회 운영을 위해서 다른 것보다도 가장 먼저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키고 국민들께 저희 이제 드디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. 이렇게 외치면서 21대 국회가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달아나지 않습니다.